고성 운흥사가 지난 11일 호국영령과 국태민환을 위한 290회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쌍계총림방장 고산대종사를 증명법사로 펼쳐진 영산대제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스림, 제13교구 본말 사암연합회장 이함수림, 주지 월함수림, 백두연 고성군수, 하영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운흥사 주지 월함수림은 운흥사 영산재는 임진왜란 당시 국란격복을 위해 싸우다 숨진 승병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자리라며 지역의 문화가 여법하게 오랜 세월 이어져 오고 있는 범국민적 문화행사라고 법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법의식은 헌화, 봉행사, 격려사, 법어,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